저희 KCTV 뉴스에서는 제9대 광주시의회가 개원한 지 1년을 맞아 동구와 북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들을 차례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운함 1, 2, 3동과 동림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심창욱 의원을 만나 1년간의 활동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운함 1동, 2동, 3동, 동림동 지역구로 둔 시의원 심창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의정활동 시작하신지 1년 돼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1년간 어떻게 보내셨어요? 작년 1년? 당선되기 전과 후가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당선되기 전에는 당선되기 위해 사실 열심히 지역민들 찾아가서 홍보하고 지역구 활동하고 이렇게 지냈던 것 같고요. 당선이 된 이후에는 감사 인사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바로 7월에 의정활동을 시작하고 그러다가 작년 한 해가 그냥 정말 순식간에 훅 지나갔다고 할 정도로 많이 바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2월 달에 업무보고 받고 3월 달에 광주광역시 1차 추경 예산을 봤었고요. 지금은 이제 교육청 예산을 추경을 좀 보내라고 공부를 열심히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보니까 이제 우리 지역에 가뭄이 굉장히 심각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물을 좀 아꼈으면 그분들에게 조금의 인센티브를 주는 이것과 관련한 조례를 발휘를 하셨죠 의원님께서. 네 아마도 대부분의 시민들이 아마 물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 쓰듯이 편하게 좀 다행히도 좀 썼었는데 근래 들어서 사실 이제 물이 극심한 가뭄으로 이제 자한급수가 뭐 현실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었고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와 그다음에 의회와 시민들이 굉장히 물 전력 관련해서 홍보하고 많이 실천했고 다행히도 그래도 최근에 이제 단비가 왔기 때문에 그런 자한급수까지는 안 가는 것 같고요. 또 자한급수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마 6월 7월까지는 충분히 아마 자한급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례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 물 전략을 참여하면 어떤 인센티브 준다든가 어떤 포상을 준다든가 이런 내용이 주가 이루어졌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이런 집행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어떤 절수 설비라든가 어떤 절수 밸브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그 집행부에서 예산을 좀 시민들한테 줄 수 있는 이런 조례를 제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조금 다행히도 좀 고민했던 부분이 조금 더 예산을 들여서 좀 더 실천할 수 있게끔 하려고 좀 노력했습니다. 네. 의원님의 이제 지역구가 운함 1, 2, 3동과 동린동입니다. 네. 현안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어떤 현안이 있나요? 아무래도 토게트와 아이씨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교통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철로가 놓여있기 때문에 이 철로에 대해서 지하화할지 아니면 이슬할지 이렇게 결정이 좀 빨리 났으면 좋겠다라고 주민들은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제 시원으로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우리 국회의원이신 이영석 의원님과 같이 논의를 하고 이제 장기적으로 플랜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저희 지역의 대표 랜드마크인 중해공원 문화예술정원사업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운함재 개선사업도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번에 시에서 운함재 개선사업에 5억 원의 예산을 추경을 편성해 주셔가지고 다행히도 생태인 미술관과 함께 주변 한계 개선사업까지 같이 주민들과 함께 협업을 해서 아마 바꿔질 것 같고요. 이쁘게 아름답게.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엔날레 가는 길에 3m에서 5m 되는 금파공고 담벼락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주민들이 이제 주민 참여 예산으로 이거를 진행하려 했는데 교육청의 협조로 인해서 주민 참여 예산을 하지 않고 교육청 예산을 다행히 9천만 원 내려주셔가지고 금파공고와 주민들이 함께 담장 벽화사업을 진행하기로 해서 이 부분도 아마 가을 안에는 아마 아름답게 꾸며져서 그 부분이 약간 포토라인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열심히 주민들과 함께 협업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가장 큰 고민인데 운함 이동 앞에 보면 동고가가 있습니다. 이 고가가 지어진 지가 지금 1973년도에 지었으니까 약 한 50년 된 것 같은데 이 고가 밑에 굉장히 어둡고 칙칙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항상 이 고가를 없애달라고 하는데 당장은 이 철로가 있어서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고가 이설은 어렵고 그렇다면 이 고가 주변을 어떻게 개선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각이 30개가 있는데 이 30개의 교각에서 진행 방향별로 테마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꾸미는 사업을 1단계로 할 것 같고요. 2단계는 고가 아래 부분을 주민 심토로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는 고가 넘어서 부분에 대해서 환경 개선 사업 이렇게 추진을 할 예정이고 다행히도 우리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셔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올해 아마 1단계는 완료가 될 걸로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못 봐도 이런 개선 사업의 현안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보고자 하는 것은 현재 서광주 IC가 있습니다. 1973년도에 개통했는데요. 이 서광주 IC가 서구가 아닌 현재 북구의 위치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도시가 작았지만 지금은 굉장히 오개구로 팽창을 했기 때문에 이 IC에 대한 명칭을 조금 바꾸고자 운함동 주민들과도 많이 소통을 했었고 지금 주민 간담회와 정책 간담회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 서광주 IC를 운함아 IC로 조금 바꿔보자라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저 개인의 의지도 있지만 지역민들의 니즈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꼭 그 부분을 좀 해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열심히 하는 것은 기본일 것이고 당연히 저는 잘하는 부분이 되고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응원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광주 지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시의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